이오리 선배님 넘치는 카리스마 거부할 수 없는 농협한 섹시함 그녀는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섹시스타 천하무정 이오리 대한민국 스타라면 누구나 꿈꾸는 워너비스타 이오리 선배님 같은 그런 멋있는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이오리 선배님을 되게 닮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매력을 갖고 계시고 닮고 싶은 그녀 이효리 평범한 일반인이 이효리가 되려면 필요한건 뭐 돈이 좀 필요한거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하무정 섹시스타 이효리 따라잡기 얼마, 얼마, 얼마 되겠냐 이오리처럼 변신하기 위한 총견적 시원하게 뽑아보자 아니, 제시카 고메즈도 부러워한다고? 제시카치가 생각하는 한국 여자 중에 가장 섹시한 사람 누구에요? 이오리 세계적인 모델도 인정한 이오리의 핫바디 자신의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섹시한 부위는 어디입니까? 허리 라인이나 복근이나 좀 좀 그 어렸을 때부터 발육이 남달랐던 네 어릴 때부터 발육이 왕성했던 풍만한 가슴 이오리씨의 몸매 매력은 풍만한 가슴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굉장히 운동으로 단련된 복근 복근은 이제 우리가 배 가운데 허리 라인 안쪽에 있는 복근도 있겠지만 치골로 연결되는 그 Y라인까지 포함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누구도 따랄 수 없는 완벽 S라인 그 비밀은 바로 그녀의 가슴에 있다는 거 스타일 자체가 물방울 스타일의 모양의 그런 어떤 가슴이 있죠 위에가 약간 없으면서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풍만해지는 그런 쉐입 자체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천연이에요 천연 가면 안 돼요 천연입니다 천연의 명품 가슴 그 가격은? 가장 흔하게는 이제 겨드랑이에 절개를 해가지고 유방 보형물을 약간 밑에 약간 처지는 듯한 물방울 모양의 쉐입을 가진 보형물을 사용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이효리씨 가슴에 가깝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600만원에서 한 700만원 정도 사이로 휘리씨 700만원 거져보셨네요 그녀의 S라인을 더욱더 보이게 하는 건 바로요 탄탄한 복근 사실은 이렇게 세로줄이 제일 예쁜데 여자는 가로줄까지 있으면 조금 저는 그건 싫어하거든요 재회가 그렇게 좀 된 걸 보고서 아 이제 좀 자제해야 되겠다 11자 세로줄도 모자라 가로줄까지 생겼다는 효리 복근 효리 복근도 성형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있는 복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다가 지방 흡입을 하는 건데요 여자 같은 경우는 허리 안쪽 라인을 일자로 양쪽을 만들어줌으로써 훨씬 더 이쁜 복근 라인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비용은 약 한 3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효리 복근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뭐니 해도 배꼽 배꼽이 길면은 그 옆에 있는 복근 라인하고 어떤 라인이 수평행하게 됨으로써 훨씬 더 복근이 더 강조되어 보이고 허리 라인이 가늘어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비용은 약 한 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꿀벅지 말벅지 스타들을 선의 물인 청바지 광고 청바지 광고하면 천화무종 이효리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런데 이거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데 왜 낯설지? 좀 느린 거 같기도 하고 기법을 다 마냥 완벽해 보이는 그녀의 하체에도 결점은 있는 법 제가 상체는 굉장히 서구적인데 하체가 좀 동양적이에요 야 표현이 예술이네요 저는 하이힐을 절대 못 잔아요 오오오오오오 하이힐을 저 생명과 같이 아 절대 못 일단 10cm 이하는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아 침도 안 하고 언제 어디서나 이효리의 하이힐 사랑 빙고 본인은 비록 동양적 하체라고 아쉬워하지만 전문의가 보는 효리의 하체는 효리씨가 갖고 있는 허벅지가 사실 그런 스타일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위에 허벅지 위쪽 힙 라인에 가까운 쪽은 조금 두껍고 무릎 쪽에 오면서 가늘어지는 스타일이어서 굉장히 건강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다리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효리표 건강하체 효리씨 비결이 뭔가요? 다들 운동을 열심히 하냐고 물어보는데 맨날 새벽 두세시에 야식 시켜먹고 그리고 막 맨날 그런데도 그게 뭘 타고나서 그런지 유지가 되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탄탄한 근육으로 다져진 효리 하체 진짜 타고나는 거 외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근육의 양을 키우는 건 사실 운동으로서밖에 사실은 불가능한데요 무릎 근처에 있는 지방을 좀 뺨으로써 약간 근육질에 약간 쇠기형을 만든다면 우리가 무릎 근처에 지방 분해 주사라든지 아니면 요즘엔 레이저 지방 흡입 수료에서 아주 파인하게 섬세하게 조절하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개발돼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유리의 탄력 하체 변신 비용은 200만 원 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유리 따라잡기 총 견적 무려 3천여만 원 되시겠다 천하무적 섹시스타 이유리 따로잡기 하지만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한 가지 매력적인 외모엔 그에 걸맞은 향기로운 내면 역시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보자고요 하하하하